주말간 뉴욕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함께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년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2학년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간 하스닥 3가지 중에 첫 번째 하스닥부터 열어볼까요? 첫 번째 하스닥은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반도체 향이 솔솔 풍기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목표가도 255달러에서 304달러까지 올렸고요. AI 수혜주, 대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모건 스탠리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올해 1분기 거의 최고의 주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항상 탑5에 항상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탑1은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넘을 수 없죠. 보기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개인 투자가 비중이 그래서 S&P500 중에서 큰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거니와 항상 순매수가 꾸준히 일어나는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와중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테슬라가 아쉽게도, 여러분들과는 테슬라가 아쉽게도 한 단계가 밀렸습니다. 시가총의 순으로요. 시가총의 순위를 하나 밀려서 그걸 하나를 치고 올라간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테슬라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은 테슬라를 대부분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두 개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좋았겠죠.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7위에서 6위권 올라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 마이크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위에 딱 하나가 IT가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벅스의 수액입니다. 그래서 벅스의 수액이 지금 시가총의 5위인데요. 지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더 올라가면 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전인가요? 3, 4년 전이죠. 그때 엔비디아를 많이들 좋아하는 분들은 시가총의 10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10위는커녕 5위까지도 볼 수 있는 기준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그거에는 사실 10위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는 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GPU에 대한 것들. 사실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 소위 엔비디아 칩 아니면 잘 안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노트보나 사달라는데 그냥 엄마, 아빠들은 그냥 100만 원짜리 사와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애들의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안 돌아가니까 말은 못하지만 빨래야 공부 잘한다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뜻을 잘 모르고 비싼 거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드님이나 따님 원하는 건 딱 게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소위 동영상이죠. 동영상이고 동영상에 대한 소위 편집 작업할 때 기존 거랑 엔비디아 칩은 또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를 많이 썼습니다. 다만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바로 아시다시피 마이닝이죠. 비트코인 마이닝 때문에 많이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 용인은 왔지만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을 최근 한 데 많이 썼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재미가 크긴 재미가 없었고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게임 수요도 작년에 많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최근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누가 뭐라도 AI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채찌피티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썼으면 탑1은 아니고 한 서너부터 밀려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10개 안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심심할 때 재미삼은 사람을 넣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을 해주는데 쭉 나오죠.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모건스탈리가 했다. 저는 재미있게 풀어드렸지만 실제 모건스탈리가 얘기하는 것은 소위 AI의 이런 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불가피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건스탈리가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305달러로 제법 많이 올려놨습니다. 4분 40% 정도 올려놨고요. 거기에는 향후 5년 동안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네트워킹, 머신러닝 어렵게 써놨지만 이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 라는 얘기하고 경쟁자가 쉽게 없다. 쉽게 찾아올 수 없다. 그리고 AI의 이런 쪽은 결국은 메가트렌드라는 거죠. 단순하게 테마나 이슈가 아니라 메가트렌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에 메가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05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베이스 가격이고요. 최상의 가격은 400달러도 가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400달러는 먼 얘기고 일단 300달러는 근처만 가더라도 사상적 효과가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최근에 보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투자금을 올린 것도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투자사들이 의견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스탁은요. 허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제조 업체죠.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강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52주 신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만큼이나 최근에 강한 섹터를 하나만 더 꼽자면 필수 소비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콜릿도 필수 소비자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들어가죠. 어찌될건 허쉬 같은 경우가 사상적 효과를 가고 있고 사실 이게 지금만 강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내내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게 대단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초콜릿을 많이 사는 것이 각종 무슨 특별한 발렌테인드 이럴 때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통 때 여러분들이 일단 매장에 가서 이렇게 사실 때 보면 국내 브랜드도 있죠.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전 세계에서 허쉬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브랜드 로요티가 확실한 거죠. 무심코 살 때 보면 허쉬가 있고요. 브랜드가 보면 여러분들 쓰신 허쉬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반계, 그런 브랜드가 여기 다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늘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이것도 허쉬라고 얘기할 때 알고 보면 없고 그냥 무심코 샀더니 이러면서 허쉬라는 거죠. 킷캣 이런 것도 보면 제가 보면 저렴한 거로 많이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의점에도 팔고 외국에 가서도 이렇게 사오는 거 보면 이거 많이 사옵니다, 지금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침에 일하면 여기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고 낼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허쉬통. 그래서 저도 하나 먹고 왔거든요. 제가 늘 궁금하면 가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출연자분들이 그냥 먹으라고 갖고 사오시기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허쉬가 사상채우가 한 건 모를 겁니다, 지금. 맞아요. 제가 들으신 말씀은 주식이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단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주식이랑 상관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미국의 부모들한테 30대, 40대 부부들한테 애들이 너희들의 애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이게 뭐냐 딱 물어봤어요. 압도적인 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맥도날드가 가요? 맥도날드였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많은 분들이 맥도날드 누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침 한 9시, 10시에 가면요.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꽉 차. 아니 모르겠어요. 아주 중소도시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냥 가면 제가 직접 보고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학생 같은 경우도 와서 하는 거 있지만 거기서 브랜치 같이 먹고 그 아침부터 와서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분들 연령대 상관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도날드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되겠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고 배당도 꾸준히 주더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허시에 관해서 주당 이익과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그림은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게 갑자기 3, 40%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늘어가겠고요. 1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여전히 5명에서 6명의 중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도 보여드리면 항상 몇몇 사이트에 보면 이걸 종합평가하는 거가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받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 기술적인 거 그리고 무슨 펀드멘탈인 거 최근에 주가 추이 이런 것들 뉴스의 흐름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무섭다라고 해서 오늘 나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수 소비재 허시에 대해서 초콜릿만큼이나 달콤한 주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나면 당이 가끔 떨어지는데 허시 꼭 하나 사 먹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아스닥 확인해볼까요? 세 번째 아스닥은 보스턴 프로퍼티스입니다. 속절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해봤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리 부담감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은행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겹쳤던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한 3주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때도 한번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앞서 허시랑 완전히 반대죠. 허시는 사상적가를 가고 있고 맥도날드 상대의 흐름이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은 2007년 이후 사상 최적치를 가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최적치를 가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프로퍼티라는 것은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사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LA, 샌디아고, 시애틀, 텍사스 이런 것까지 하면서 가장 핫한 소위 상업용 지역의 소위 상업용 건물을 위주하고 있는 오피스용 건물, 물론 다른 것도 하죠. 일반 리테일 용품도, 성점도 하죠. 대부분이 상업용 빌딩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공시륜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핵심인데 문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자리로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것이 거의 100% 출근하기 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선진국은 하이브리드 워크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가 대세가 될수록 어떻게든 10명이면 10명, 100명이 다 일해야 될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면 돼 세 번만 나오면 돼 특정 기업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필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매번 그런 게 하지만 이번에 한번 강화한 게 오피스를 쉐어라는 거거든요. 오피스를 쉐어라는 것은 자기 책상 자체를 채우라는 거거든요. 공유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스페이스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용 빌딩이 절반밖에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 가겠느냐. 물론 갈수록 조금씩 저쪽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팬데믹 이전에 왔지 모든 사람이 동시간대 일하는 그런 개념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그런 거 우리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사는 건 좋지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우리나라도 서울에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간 의료가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치안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치안이 상당히 대한민국 전세가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하지만 중남미 이런 데 가면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드라마 보더라도 위험한 거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이주아스틱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하이브리드 워크가 상당히 대세인 건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보통 2.5일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의 추세가.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고용주도 일주일에 두 번만 일하면 된다. 세 번만 일해야 되는데 지금 모아지는 경우가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일만 일해도 된다 그러면 합의가 돼가는 나중에 컨센서스가 몰리면 기존 대비 사무공간은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 전체적인 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불안화 중에 마이너스 요인인데 특히 리츠는 그 안에 중분류가 워낙 많은데 특히 상업용에 특히 사무실, 오피스용이나 상업용에 많이 몰려있는 리츠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환경도 지금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로 밀렸으면 또 다른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겠죠. 좋습니다. 보스턴 브로퍼티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갈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금가격이 계속 올라서 정말 금값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금값 상승세 언제까지 갈지 정확히 우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금이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불안불안하니까 뭔가 금에 찾는 거죠. 물론 그 외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유에 따라서 금에 대한 어떤 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넘쳐라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으로 조금 더 안전한 걸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테마주라는 데 워낙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큰 주식으로 가볼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글로 포함한 이머진보다는 조금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다 하면 가고 싶은 거고요. 미국에서도 약간 어떤 중소용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큰 주식을 하면 가고 싶은 것도 아마 그런 논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또 유럽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 달러가 어떻게 좋았는데 미국의 은행이 저렇게 되니 미국 달러보다는 유로로 사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인데 금도 은행 통장이나 아니면 계좌를 통해서 금하신 분들도 그것도 못 믿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빌 수 있죠. 또 반대로 보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예를 들어서 실물을 원하는 분도 있어요. 실물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실물을 집에 납두다가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없어 강도라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은행의 금고에 맡기고 싶은데요. 그럼 은행의 그 지점이 불나면 어떡합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레벨을 조금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지의 투자 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주 단적으로 볼 게거든요. 그게 다 싫은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어디라도 금이라도 갖고 가서 어디 섬이라도 가서 혼자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안전도에 대한 심리가 높아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딱 작금의 현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도 최종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은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1,995달러, 97달러 가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갔는데요. 제가 여기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달러로만 보고 생각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에 팬데믹 때 2,100달러 넘은 적이 있어서 완전 사상채호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에 에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에나가 상당히 약해졌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에나 기준으로 사상채호가입니다. 그러니까 에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에나가 지가 한 만큼 떨어졌잖아요. 요즘은 조금 회복했지만. 그러니까 에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꾸 금을 살 수 있죠. 금이 사상채호가입니다. 에나 기준으로요. 다음은 제가 원화를 받습니다. 원화 기준도 지금 사상채호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에 들어와서 한국금 시세 이렇게 치면 발표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상채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돈 단위로 하느냐 3. 몇 킬로, 그람 단위로 하는 거 있는데요. 거기 40만 돈 겁니다. 정확한 단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 거래소의 기준을 보면 사상채호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국의 입장에서 각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몰리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수요도 있지만 안전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꺾이냐. 이 모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금융 시스템이지만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굳이? 하면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콜컴을 살 수도 있고 콜컴을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테마성 AI의 적자 회사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또 한국 주식 이머지 마켓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베트남 주식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함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다만 금에 대한 시세를 투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순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 방법은 앞서 이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가장 정확한 건 금 투자의 GLD가 가장 정확한 거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KRX의 금 거래소,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파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면에 금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앞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얘기했는데 너무 작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다 모아 놓은 거가 GDX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광이랑 스트림 관련된 회사의 ETF를 전부 다 모아 놓은 거. 우리나라에도 뭐 있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거고 큰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GDX가 되겠고요. 굳이 나는 기업을 하겠다. 물론 국내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찾는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뉴몬 코퍼레이션이 세계 최대 기업이고요. 두 번째 기업이 베리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알겠습니다. 금관련 투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ETF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GLD나 GDX 그리고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뉴몰드나 베리골드 티커도 GOLD입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MTN 전문의원과 함께 2학년 월 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